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내신 시험이 다가와서 이제 중간시험 고민이 많을텐데 잘 통하는 1학년 통사 선생님 그리고 2학년 여러분들 잘 아는 윤리로 저를 많이 만나고 있을텐데 고1,2 내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11년 동안 학교 현장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특히 고2 됐다고 난 고1 때부터 이미 수포자야 수시 포기했어 그러지 마시고 왜? 고3 되잖아요 수시 포기라고 했던 사람도 6자만 다 쓰고 싶은게 사람 심리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분들 중학교 때 막 암기했던 버릇 그대로 암기해 가지고 막 내가 내신을 대비하겠다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탐구 과목을 막 그렇게 하겠다 고등학교에 와서 고득점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등급을 갈라야 돼요 여러분 내신의 등급을 가르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사회탐구 내용을 암기하고 두 번째 이해는 해야 돼요 제가 사회탐구 감사니까 사회탐구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회탐구 뿐만 아니라 1학년 모 통합사회 다양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사회탐구 과목은 꼭 암기도 하고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맥락을 잘 따라가야 돼요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라는 것이 부족하면 인강 도움받아가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푸는데 목이 매네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니까 눈물이 막 나고 그 기출문제를 2학년 기출문제만 풀지 말고 3학년 선배들 것 풀어봐야 돼요 아셨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를 낼 때 내가 스스로 창작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지만 원래 기출되었던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봤던 평가원 시험 평가원 시험이란 건 6월, 9월 이런 시험들 예를 들면 윤리과목을 좀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분석해놨던 잘되는 기출분석서랄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내가 지금 윤사 여기까지 배웠는데 윤사에 있어서 지금 이황이인은 3학년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접근해 봐야 돼요 생윤도 내가 지금 중간시험 보게 되는데 죽음관? 공자의 죽음관 뭐 쉽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사람 대단하네? 깡했구나?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공자의 죽음관이 3학년 언니 오빠는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었구나라고 집에 만약에 잘되는 기출분석서가 없다면 집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집에 선배, 언니, 누나, 형 있다면 자의 이야기랄지, 맛없, 머시기랄지 있으면 이렇게 빌려서 보세요 3학년 거 없으면 구매라도 해서 보시면서 고1, 고2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사탄 뭐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1 때는 일단 사회탐구 통합사회 보시겠지만 그 이외에 고2 되신 분들께서는 사탄 과목 선택해야 돼요 늦어요 고3 때 가서 하려면 사탐도 이제 지금은 2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지금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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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1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고1 열심히 하면서 고2분들 사탐 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시험문제 풀 때 고3 누나들, 언니들, 형들이 봤던, 오빠들이 봤던 기출문제까지 접근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점 진짜 난 만점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꼼꼼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는 거 보면 아 나 공부 다 했어 라고 하는 수험생들 물어보면 뭐 했다고 하냐면 학교에서 배운 노트 필기가 다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하고 기출까지 풀었으면 두 번째는 연계 교재라는 게 있어요 3학년 선배들이 보는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기본 문제 말고 실전 문제라도 풀어보시면 수능 특강 교재는 아주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구매해서 한번 볼까 내가 사탐 지금 2학년 분들께서 난 윤리와 사상하고 생활과 윤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3학년 선배들은 어떤 문제를 푸는지 연계 교재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풀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능 과목으로 이미 선택했다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이거는 내신 때부터 연계 교재 풀었다면 왜냐하면 올해 연계 교재 문항하고 내년 연계 교재 문항은 완전 바뀝니다 그럼 너는 내신 대비하면서 이미 연계 교재를 몇 년 거 보는 거냐면 내년에 그걸 본다면 내년에 또 수택을 본다면 2년을 보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계 교재는요 고3 여러분 대서도 1년 동안 연계 교재를 안 푼 수험생이 수졸게요 선생님 진짜 그래요? 제가 대치돈 현장에서 200명 앉혀놓고 수능 직전에 난 연계 교재 올해 다 풀었다 3명 손 들어요 내가 상주 그때 그래가지고 상품권 준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입니다 그 연계 교재를 2학년 때부터 풀어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1학년 분들께서도 선생님 1학년인데 저 지금 통합사회 시험 봐야 되는데 연계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통합사회는 뭐 없잖아요 일단 통합사회는 제가 강의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왜? 제가 강의할 때 3학년 연계 교재까지 녹여서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 내용들 보시고 곧 이제 중간시험 대비해가지고 제가 통합사회도 심화 문제를 낼 거예요 비타민 교재를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강좌별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 통합사회 여기 진도 나오고 여기 진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그 심화 문제라도 받아가지고 풀어보시라고 한번 구매해가지고 그럼 대비가 될 겁니다 즉 심화 문제까지 접근이 돼야 고등학교에 와서는 내신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패하는 게 첫 번째 중간시험에서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 내신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마음 한 켜는 아련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막 정식 파이터예요 라고 하지만 정식도 준비는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두 가지는 또 동시에 가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3번에 수능 공부 손 놓지 말라는 거는 자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 고1, 고2 여러분들께서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까지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기출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어야 해요 고1은 그게 없다면 제가 제공하는 판매하는 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뭐 책 홍보하러? 그게 아니고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인강을 통합사회 한번 꼭 제가 강의하는 거 고3 수준으로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고2분들께서는 연계교제나 3학년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고1분들께서도 내신으로 지금 한국사 본다 그럼 3학년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그리고 3번째 수능 공부 손 놓지 말라는 것은 수능 공부는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고2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막 지금 막 나는 수능 공부하다가 내신 됐으니까 내신 딱 공부 하다 끝나자마자 수능 공부로 전환이 되냐? 아니 일단 평소에 수능 공부 안 하고 내신 닥치면 내신 공부하다가 내신이 만약에 금요일날 끝난다 금 토 일 놀아요 월요일부터 뭐 할지 몰라요 학교에 대다수 막 이러고 있어요 또 학교가 그때쯤 막 놀 거 막 하거든 막 체육대회도 하고 막 체험학습도 가고 2학기 되면 어디 뭐 수학여행도 가고 막 그러고 되면 이제 막 12월 되면 애들이 눈이 막 썩은 어떤 생선 눈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 11월 되면 또 뭐하냐면 학교 막 축제 하거든 그럼 축제할 때 놀 거는 그때 놀아 할 사람은 수능 끝난 고3인데 학교가 막 위아드 후에 다 놀아 막 그리고 막 12월 돼서 고2 애들은 막 이제 막 고3이라고 공부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겠습니까 수능 공부는 평소에 제가 그래서 스터디 코칭 캐스트 찍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다른 과목 제가 원래 학교에 있을 때 전문적으로 했던 게 당연히 사회 탐구 가르치는 건 기본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줬습니다 그 캐스트 제가 찍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실제 그랬던 아이들이 전교 300등이 30등으로 전교 200등이 전교 8등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손 놓지 않고 매일 가야 돼요 매일 가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 공부 양을 줄이는 거지 아예 수능을 졌다 던져놓고 내신만 하다가 다시 일로 돌아온다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안 돼요 하다가 돌아가는 거지 끊고 끊고 놀아요 그냥 100% 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고1 때는 놀아도 되는데 그 말하는 선배는 뭐 하는지 잘 보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학교 선생님 많이 바쁩니다 상담 당연히 정해놓고 여러분 상담할 때 있죠 그때만 가지 말고 교무실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교무실 문 살짝 열고 종이 있다 종이 있다 졸업생들이 반에서 어느 정도 위치면 어디 대학 간다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너 고1 때부터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자극을 받아야 돼 고1,2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희망대학 쓰러 막 다 써 연대 고대 서강대 서울대는 또 미안하니까 안 쓰고 고2 때 되면 이제 좀 현실 된다 하고 이제 뭐 중앙대 뭐 경희대 뭐 하얀대 이렇게 쓰다가 고3 때 쓰라고 막 막 구기고 막 찍고 이제 막 선생님 이런거 왜 조사합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현실을 네가 알아야지 머릿속에 막 다 그렇게 꿈만 지금 서영고 서성환 중경희 씨 이렇게 해놓고 현실은 그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 여러분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 딱 알려줘야지 물어보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러분들께서 또 막 아 우리 학교 입시는 전 선생님이 전문가래 그 선생님 찾아가면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럼 그건 또 담임 선생님한테 약간 어? 그러잖아 무례한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 여기 있는데 막 전 선생님이 입시 전문가니까 전 선생님한테 막 물어보겠다 고1,2인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도 전문가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물어봐 물어보면 선생님이 알려준다고 그걸 딱 듣고 정신 번쩍 차리세요 내신 시험 공부가 안되면 이거부터 해 4번부터 근데 빨리 해야 돼 왜 시험 기간 때 닥쳐오면 시험 출제 때문에 교무신 앞에 막 다 붙잖아 막 사진으로 막 드라마 포스터 막 편집해가지고 막 들어온 뭐 죽네 어쩌네 막 이런거 붙잖아 그거 전에 상담해야지 일단 지금 이 시즌 때 그리고 지금 3월 때 막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즌이면 이 정도면 대화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뭐 진짜 알고 싶냐라는 건 너 진짜 네 위치 알고 싶냐 진짜 물어보세요 희망 말고 공포를 알려주세요 그래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람은 닥쳐야 해요 진짜 마감 효과가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닥쳐야 하니까 그 닥쳐야 하는게 고3 돼서 무악 하다가 실패하고 아 1년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오 뭐 제수 비율이 37%니까 너도 나도 많이 하나 보다 할 수 있겠지 그 길이 얼마나 지옥 같고 힘든지 그 껌껌한 불 안에서 혼자 이 책상 안에 앉아서 울어봐야 그 자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직 고1,2잖아요 놀아도 돼 그 선배 뭐 하는지 보시고 단 선생님 바지깔에다 붙잡고 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렇게 학교를 잘 살아가면서 다니시면서 내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인강을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내신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 때 찾아와서 수능시험 저랑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2 중간시험 첫 번째 시험 긴장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잘 보시고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